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출애국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실 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그렇게 그 믿음을 다루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느냐? 정말 나를 믿느냐?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삼일길 광약길을 물없이 걷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? 그럼 어떻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?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치료에다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받을 거다 하는 것에다가 믿음을 두면 자꾸 흔들려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하셨던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실제로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앞부분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오신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아플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려면 순종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진짜 신경 쓸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치유받게 되는 은혜를 그 다음 출애국기 15장 27절에 가서 엘림에게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 11킬로만 더 가면 엘림 정말 너무나 황홀한 오아시스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길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내가 꿀딱 죽을 것 같은데 마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엘림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старoney의 wipedка い 때가 가둘 더 빨리 빠진ها enez 아이들